자, 봅시다. 자, 수혈의 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가지 수혈의 합. 자, 우리가 수혈의 합을 나타내는 표시는 배운 게 하나가 있었어. SN이라고 하는 표시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어. SN은 무슨 뜻이죠? A1, A2, A3, A4,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뜻하는 것이 저기는 SN이었어. 그런데 얘는 단순하게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라는 표시밖에 못했죠. 그래서 좀 더 진화된 표시 방법이 나타났어. 바로 시그마라고 부르는 아이야. 이렇게 쓰고 얘를 시그마라고 기호를 읽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나열했을 때 S 위치에 해당하는 아이가 시그마라는 아이들이 원래 이렇게 쓴다. 6 비슷하겠어. 이게 원래 시그마 기호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확 통해서 배우실 기호 이렇게 내가 쓰거든. 나는 보통 위에 걸 늘려서. 이게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예요.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했지? 전혀 안 했었니? 이게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예요. 그런데 이 기호를 왜 갖다 썼냐면 우리가 S자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 소학2에서는 이렇게 길게 늘려서 얘를 인테그랄이라고 하고 합의 의미를 갖는다고도 배웠었고. 기억하니?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합의 의미를 갖는 기호인 S자를 갖다 써서 우리가 시그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바로 SN의 함축적으로 얘를 표현을 하면 예로 시그마로 얘를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면 K는 1부터 N한까지의 AK입니다. 라고 이렇게 갖다 쓰고 얘가 위에 거랑 같은 거야. 자,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해보자. 자, 얘는 시작이 되는 거야. K에다가 1부터 정수를 집어넣는 거야. 1부터. 그러면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하면서 어디까지? N. 얘가 바로 끝이야. 얘까지 집어넣으면서 뭐해라? 시그마. 더해라라는 의미야.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K는 1부터 3까지의 AK래.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이야. 다시. 시그마. K는 3에서부터 5까지의 AK야. 그러면 뭐부터 집어넣어? 3부터 집어넣는 거야. 3 집어넣으면 A3, A4. 어디까지? 5까지 집어넣으면서 더하는 거야. 자,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다. 근데 이 시그마 밑에 있는 여기 문자를 K로 갖다 써도 되고 N으로 갖다 써도 되고 니네들 마음대로 갖다 써도 돼. 근데 보통은 K를 갖다 쓰고요. 자, 시그마. I를 갖다 쓰셔도 괜찮습니다. I는 1부터 3까지의 AI.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I 위치에다가 1집 언어, 2집 언어, 3집 언어까지 그러면서 더해라라는 의미가 된다고. 이게 시그마의 의미야. 그런데 여기 뒤에 들어가는 AK, AK, AI 얘는 뭐냐. 어떤 수혈이 나열되어 있을 때의 K번째 AI 또는 일반항인 AN에서 N자리에 K가 들어갔잖아. 어떤 일반항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일반항이 EN-1이라고 하는 수혈이었대. 일반항이 EN-1인 수혈이었대. 그러면은 시그마 K는 1서부터 5까지 AK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5까지 AK 대신에 누구 집어넣으면 돼? 야, AN이 얘잖아. 그럼 AK는 N자리에 그대로 K를 집어넣어준 식인 거야. 다음 시그마의 영향권이 여기까지니까 괄호 이렇게 쳐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괄호가 없으면은 2K까지만 시그마의 영향권이고 1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자, 그럼 얘는 무슨 뜻이니? 1부터 5까지 집어넣으면서 더하라는 뜻이야. 1집어넣어 2-1 2집어넣어 2 곱하기 2-1 3집어넣어 그런 식으로 어디까지? 5집어넣어 2 곱하기 5-1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무슨 뜻이 되는 거지? 2N-1이라고 하는 일반항을 갖는 수혈에서 항 넘버 1항에서부터 5항까지의 합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어요? 자, 그럼 이 표현이 나타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일단 한번 살펴보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SN이라고 갖다 쓰면은 얘는 단순히 무슨 뜻밖에 되지 않아요. 1항서부터 N항까지 합이야 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아. 그런데 그 대상이 되는 수혈이 등차 수혈인지 등비 수혈인지 또는 기타 다른 수혈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장되게 표현할 수 있게끔 시그마 뒤쪽에다가 일반항 써주면 돼 라는 표시로서 우리가 새로운 표현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좀 더 활용 능력을 늘리기 위하여 집어넣은 시작과 끝을 표시를 해줄 수 있게끔 약속을 한 거야. 표시야, 표시. 약속 방법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갔니?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시그마의 성질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항까지의 AK 더하기 BK가 있었어. 괄호 당연히 쳐주셔야 됩니다. 시그마의 영향권은. 시그마의 영향권이란 건 뭐냐면은 K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땡땡땡 N까지 집어넣어서 더할 아이들.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나열 한번 해보자. 자, 너희들은 얘를 보고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떠올라야 돼. 뭐가? 늘어나 있는 게 떠올라야 돼. 얘네들 대입한 게 떠올라야 돼요. A1 더하기 B1 그리고 2 집어넣은 거 A2 더하기 B2 그 다음 3 집어넣은 거 A3 더하기 B3 얘네들을 싹 다 더하는 거라고 어디까지? N번째까지 N 집어넣은 거까지 그러면 AN 더하기 BN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계속 들어갑시다. 그러면은 괄호를 싹 다 풀어줘도 되겠지? 전부 다 풀렸으니까. 그치요? 괄호를 싹 다 풀어줘서 A끼리 뭉쳐주자. B끼리 뭉쳐주자. 그래놓고 보니까 다시 얘를 시그마로 변형도 가능하겠죠. 이거 뭐예요? A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지? 다시 시그마로 표현하는 방법이야. 시그마로 다시 되돌리는 방법은 아래를 K로 갖다 쓸 거면 변수가 어딘지를 밟아. 변수의 위치. 숫자가 변하고 있는 곳이 어디니? 여기. 그치? 1, 2, 3, N 변하고 있지?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쓰는 식은 누구냐면은 K번째 아이를 갖다 쓰는 거야. 자, A1, A2, A3 K번째 아이는 누구겠니? AK겠지.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냥. 그럼 여기 쓰는 건 누구? 1 왜? 1부터 집어넣지? 어디까지 집어넣어? N까지 집어넣지. 자, 다시 뒤에 것도 해보자. 몇 번째 차죠? K번째 차죠? 그럼 BK겠지? 시그마 K에다가 1부터 N까지 집어넣지. 어? 써놓고 보니까 어때? 시그마 두 개가 더해지고 있으면 그것을 찢어버릴 수도 있다. 단 만약에 여기가 빼기야. 빼기면 여기가 빼기 여기가 빼기 여기가 빼기 여기가 빼기거든? 갈랐어. 그럼 갈려면 여기 전체 빼기로 묶이거든? B가? 그럼 여기가 빼기가 되지. 역시나 빼기에 대해서도 갈라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단 곱하는 거나 나누는 것은 두 개의 시그마로 갈라줄 수 없어. 무슨 얘기냐? 시그마 위끝 아래끝 안 쓸게요. AK 곱하기 B K는 시그마 AK 곱하기 시그마 B K로 찢으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성립하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은 거는 다 설명하고 해줄게요. 자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항까지의 상수배 실수배 CAK 라고 봅시다. 나열해 봅시다. C A1 C A2 C A3 C A N까지의 합이죠? 전체 C로 묶어버려요. C로 전체 묶어버리면 A1 A2 A3 A N까지의 합이죠? 그러면은 괄호 안을 시그마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괄호 안을 시그마로 표현해 주니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항까지의 A K 자 이런 얘기야. 여기에 있는 실수배는 K에 관한 식에서의 실수배는 밖으로 튀어나가서 이렇게 밖에 자리잡아도 된다고 밖에 자리잡아도 된다고 무슨 얘기야? 전체 C 배 C 배 C 배 10 배 10 배 10 배 10 배 10 배 10 배 한 것도 되지만 걔는 전체 C로 묶어서 계산해도 된다고 그러면은 세 번째까지 보고 예를 들은 거 보여줄게 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항까지의 여기에 숫자 또는 그래 숫자가 있다고 칩시다 숫자 변수 변수 K가 없는 경우야 변수 K가 없어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니? K에다가 1부터 N까지 집어넣으면서 더해야 되지 1 집어넣는데 어? 넣을 게 없네? 그냥 C가 나와 2를 집어넣고 어? 넣을 게 없네? 그냥 C만 나와 C만 나와 계속 C만 나와 그러면 여기서의 C는 몇 개야? N개 튀어나와 그래서 Cn이 되는 거야 다시 이런 얘기야 여기에 숫자가 있으면 곱해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Cn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항까지 3 A K 더하기 2 B K 더하기 뭐 X 내 마음대로 썼다 그러면 얘는 일단은 맨 처음에 뭐 해줄 수 있어? 갈라줄 수가 있어 전부 다 모든 항을 갈라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항까지 3 A K 더하기 시그마 생략할게 2BK 더하기 시그마 X 이렇게 돼 그런데 여기 있는 3은 어떻게 될 수 있어?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지 그래서 3시그마 A K 2시그마 B K 다음 X는 N 곱해서 튀어나가지 그래서 XN이야 이렇게 연산들이 가능하다고 니네들 앞으로는 시그마를 연산해 나갈 거거든 대단히 중요할 거야 여기까지 일단 한판 필기하고 갑시다 이렇게 시그마 시그마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유연해진 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가지고서는 여러가지 수열들을 이제는 다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떤 등차수열에 합의든 지수 뭐야 지수꼬리면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의 합의든 우리가 표현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내가 열 번째 한까지 더 하고 싶어요 그럼 걔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일반항 갖다가 적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일반항을 일반항을 적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적어서 우리가 표현해줄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K는 1서부터 1이 아니라 예를 들어 예를 들어 3부터 5까지예요 3부터 5까지의 뭐 AK래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얘는 뭐예요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그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그러면 얘는 시그마 K는 1서부터 5까지의 AK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빼면 되는 거지 못 빼야 돼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2까지의 AK를 빼야 된다라는 얘기죠 왜 A3 A4 A5 는 A1 A2 A3 A4 A5에서 A1과 A2를 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도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그럼 우리가 얘네들이 이제 다음 유형에서는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건데 일단 그 전에 문제 한 문제 풀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1454번이에요 자 플러스 플러스 여기까지 괄호 그럼 얘는 다 찢어버리는 거지 찢고 실수배인 3 앞으로 튀어나가고 마이너스 2 앞으로 튀어나가고 그럼 얘는 3시그마 K는 1서부터 10까지의 AK 또 마이너스 2의 시그마 K는 1서부터 10까지의 BK 여기는 5는 10 곱해서 튀어나가죠 그래서 50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연산을 해주자 자 근데 시그마 AK가 문제에서 50 시그마 BK가 30이래요 집어넣으시면 여기는 150 60 플러스 50 그래서 140이라고 계산이 되겠죠 새롭게 수열이 탄생된 거예요 A라고 하는 수열의 10항까지 합이 50이었고 B라는 수열의 10항까지 합이 30이었는데 새롭게 3AK 마이너스 2BK 플러스 5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수열에 10항까지 합을 140이라고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게끔 유연하게끔 표현들을 다 함축적으로 시그마로서 표현해낼 수가 있다 대입할 수 있다 이런 거 잘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넘어가셔서 1464번 잠깐만 보세요 1464번을 보시면요 수열의 합의 기호 시그마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1번 5가 몇 개냐면 지금 5개야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서부터 5까지의 5 얘와 같겠죠 이렇게 늘어져 있는 나열되어 있는 수열의 합 또한 우리가 시그마로서 표현할 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보세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더하기 2의 n제곱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잘 보세요 선생님이 얘를 시그마로 표현하고 싶으면 여기에 일반항 갖다 적는다 라고 내가 얘기했죠 그럼 일반항을 적어야 되는데 일반항을 적던가 또는 k번째를 적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 k번째 누구겠니 이런 얘기야 됐어? k에다가 1부터 집어넣었어 그러면 k번째는 2의 k-1제곱이야 1 집어넣으면 1 되는 거 맞잖아 그치? 2 집어넣으면 2 되는 거 맞죠? 3 집어넣으면 2의 제곱 되는 거 맞죠? 자 어디까지 집어넣어야 돼요? 어디까지 집어넣어야지 마지막항이 2의 n제곱이 될까요? 여기에 n 플러스 1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2의 n제곱이 돼요 실제로 여기 잘 보세요 여기 항의 개수 몇 개죠? n 플러스 1개예요 n 플러스 1개예요 그러니까 k-1부터 n 플러스 1까지로 이렇게 축약해서 써요 또는 이렇게 써도 돼 잘 봐 이렇게 써도 돼 시그마 여기에다가 2의 k제곱이라고 갖다 쓰고 싶어 그럼 모 집어넣으면 1 돼 0 들어가면 1 되지 그래서 k 시작을 0부터 시작해도 괜찮아 1이나 0 이런 식으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시작은 너희들 마음대로 대신 음수만 안 들어가면 괜찮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n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0부터 n까지는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개가 되는 거 맞아요 그쵸? 자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 2번이고요 1464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2번이 틀렸어요 그쵸? 거기 다르게 나와있죠? 자 3번 잠깐만 봅시다 1 3 5 이런 식으로 나열돼서 마지막이 15래요 얘도 시그마 가지고 표현해주고 싶어 그러면 이수열의 1반항 찾던가 k번째 찾던가 얘 1반항이 2k-1이라고 쓸게 그러면 여기까지 괄호 이렇게 1반항 괄호 써줘야돼 그 다음 누구 집어넣으면 1돼? 1 집어넣으면 1돼? 그래서 k는 1부터 집어넣으면 돼 누구 집어넣으면 15돼? 8 집어넣으면 15돼 그래서 8항이야 이거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 또는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2k 플러스 1을 갖다 집어넣고 싶어 1반항을 2k 플러스 1로 잡고 싶어 그럼 k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0 집어넣으면 1 나오잖아 그래서 k는 0부터야 어디까지 가면 될까? 15가 되려면 7 들어가면 되는 거지 7 그럼 7이 14 더하기니까 15 되는 거 맞죠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4번과 5번까지도 표현해내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표현이 되게 유연해지게 돼요 보세요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 잘 보세요 얘는요 지수꼴이 들어갔네요 일반항이 지수꼴이면 무슨 수열? 등비 수열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k에 관한 1차식 들어갔죠 그럼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선생님이 1차식이면 다항식으로서 1차식이면 등차 수열이다라고 얘기했었어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것도 가능한 거야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n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야? 아니야 등비 수열이야? 아니야 너희들이 배우지 않았던 수열이야 그럼 이러한 수열까지도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하고 표현하면은 k번째 누구겠니? k 제곱이겠지 그래서 k는 1서부터 여기 n까지 이렇게 써주시면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도 우리가 연산을 해낼 수 있게끔 공식들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유형 3번 쪽으로 넘어갑시다 로 가끔 나오니까 해줍니다 잘 보세요 시그마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항까지 여기에 k와 같이 k에 관한 다항식 중에서 1차가 들어간 경우야 자 그럼 얘는 무슨 뜻이니?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까지의 합이지 그럼 요거는 요거는 1부터 n까지 합이 이거 무슨 수열이 돼버려? 공차가 1짜리고 첫항이 1인 등차수열이 돼버렸지? 그러니까 등차수열이 합공식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2분의 항의 개수 첫항과 마지막항의 합 이렇게 돼서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항까지의 2k-1이라고 하는 일반항을 갖는 수열의 합을 구해보자 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앞에서 배웠던 시그마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k 빼기 1 곱해서 나가니까 10 다음 내가 여기까지 괄호를 안 쳤잖아 마이너스 10까지 당연히 안 쳐야 되는 거야 왜? 마이너스 10은 지금 시그마 영향권 바깥으로 튀어나간 거거든 지금 이거 그러니까 여기까지 괄호를 안 친 겁니다 지금 시그마 영향권은 k까지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계산을 해보자 2 곱하기 시그마 k잖아 k가 1차식이잖아 그럼 2분의 n n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 밖에 10 있고요 110 마이너스 10이니까 100일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게 된다고 이제 그러면 너희들은 시그마 뒤쪽에 있는 일반항에 대한 식들이 1차식이 들어가 있으면 너희들은 전부 다 계산할 수 있게 된 거야 이제 전부 다 계산할 수 있게 됐어요 단 시그마 뒤쪽에 몇 차식 1차식일 때까지만 지금 가능하죠 자 이제 하나 또 봅시다 두 번째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항까지의 여기에 k제곱이 있었어 2차항이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공식입니다 암기는 일단 하시고요 증명 바로 해줍니다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에요 증명하기 전에 한 문제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시그마 아까 했던 거 k는 1에서부터 10까지의 k제곱이야 그럼 얘는 뭐야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땡땡땡 10제곱까지의 합이야 등차수열도 아니고 등비수열도 아니지 근데 이제 얘네들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게 된다고 자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끝 이렇게 해서 연산되는 거야 이게 얘네들이 합이 될 거야 됐니? 계산을 어떻게 되냐 낙분 처리가 안 되는데 답이 이렇게 이상하냐 왜냐면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땡땡땡 10의 제곱인데 왜 분수지? 쟨 3이 아니라 2예요 아 2 약분을 잘못했죠? 약분을 잘못했죠? 이거 2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값을 계산해낼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증명해줍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얘가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가 그것에 대해서 증명해주고요 잘 보도록 하세요 증명합니다 자 우리가 k 플러스 1의 3제곱 마이너스 k의 3제곱은 곱셈 공식 머리술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전개해서 k 3제곱 뺀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죠? 3k 제곱 3k 플러스 1이거든요 내가 지금부터 k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n까지 집어넣어 볼게요 k에다가 1 집어넣으면요 k에다 1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2의 3제곱 마이너스 1의 3제곱은 3 곱하기 1의 제곱 3 곱하기 1 플러스 1 자 2를 집어넣습니다 3의 3제곱 마이너스 2의 3제곱은 3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2 더하기 1 3을 집어넣습니다 4의 3제곱 마이너스 3의 3제곱 3 곱하기 3의 제곱 3 곱하기 3 더하기 1 중략 n을 집어넣습니다 n 플러스 1의 3제곱 마이너스 n의 3제곱은 3 곱하기 n의 제곱 3 곱하기 n 더하기 1입니다 자 얘네들을 변변 싹 다 더해볼게요 변변을 싹 다 더하면은 얘랑 얘랑 똑같아서 지워져 얘랑 얘랑 지워져 지워지겠지 그러한 규칙대로 가면은 n 3제곱도 지워지겠지 남는 거 좌변에 누가 남냐면은 n 플러스 1의 3제곱 그 다음 요거 남을 거 아니야 지금 요렇게 얘네들을 이제 더했으니까 빼기 1 남았구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 오른쪽에 있는 애들에서 얘네들을 잠깐만 봐봐 3 곱하기 1의 제곱 3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3의 제곱 3 곱하기 n의 제곱 까지야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3 곱하기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 제곱이라고 해줄 수 있는 거 이해 가시죠 마찬가지로 그 두 번째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3 곱하기 n까지 그러면 걔네들도 3 곱하기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항까지의 k 1이 몇 개 n개 그래서 플러스 n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계속합니다 자 요거 전개하시면요 n 세제곱 3n제곱 3n 더하기 1인데 빼기 1이 있다 다음 얘 얘 뭐야 2분의 n n 플러스 1이지 좌변 넘겼다 마이너스 2분의 이거 3 있잖아 그치 n n 플러스 1 자 n 좌변 넘겼다 마이너스 n 걔는 3 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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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는 1서부터 n까지의 k 제곱과 같아 자 이제 좌변을 정리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변 전체를 정리하기 위하여 2분으로 묶어봅시다 2분으로 묶으시면 n 세제곱이 n 세제곱으로 올라가구요 3n제곱 마이너스 3n제곱 어 근데 3n제곱이 올라가면서 6n제곱이 되지요 그래서 3n제곱 남습니다 3n이 올라가면서 6n됐구요 6n 분자 2의 분자로 올라가면서 6n됐고 여기서 마이너스 3n 그럼 3n 남았다 지금 마이너스 n이 올라갔다 마이너스 2n 됐지 얘가 지금 3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까지 k 제곱이야 자 그럼 정리합시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까지 k 제곱은 양변 3으로 나누면 분모가 6이 되구요 분자 인수분해 해버립시다 인수분해 하면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공식 증명이 끝나고 필기 한번 하시구요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2번까지만 되는게 아니라 이제 더 배워야 돼요 그래서 2차까지 했으니까 이제 자 두번째 뭐가 있었죠? 시그마 좀 전에 했던거 다시 한번 써봅시다 k는 1에서부터 n1까지의 k 제곱은 같이 하시는거에요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암기하셔야 되구요 자 만약에 3차가 있었다 얘는 좀 더 암기하기 좋아요 이거 하나 외웠다라면 저거 그냥 제곱만 하시면 돼요 2분의 n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계산하시면 되는거에요 자 요것도 증명합니다 잘 보세요 k 플러스 1의 4제곱 마이너스 k의 4제곱이야 어? 흐름이 똑같지? 그래서 빠르게 합시다 자 이거 전개하면은 전개해서 k 4제곱을 빼면은 4k 3제곱 6k 제곱 4k 플러스 1이라고 나와요 자 여기서의 k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k에다가 n까지 집어넣겠습니다 k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2의 4제곱 1의 4제곱 4 곱하기 1의 3제곱 6 곱하기 1의 제곱 4 곱하기 1 더하기 1이야 k에다가 2 넣습니다 3의 4제곱 2의 4제곱 4 곱하기 2의 3제곱 6 곱하기 2의 제곱 4 곱하기 2 더하기 1 k에다가 3 넣었습니다 그러면 4의 4제곱 이죠 3의 4제곱 4 곱하기 3의 3제곱 6 곱하기 3의 제곱 4 곱하기 3 더하기 1이에요 자 중략 2와 같이 나열을 하면 n을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의 4제곱 n의 4제곱 4 곱하기 n의 3제곱 6 곱하기 n의 제곱 4 곱하기 n 더하기 1이에요 변변 싹 다 더하겠습니다 그 더한 거 여기다가 적을게요 변변 더하면서 어떻게 되니 지워지지 지워지지 지워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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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좌변에 남는 게 뭐가 남았냐 n 플러스 1의 4제곱 빼기 1 남았고요 우변에 남는 거 여기 잘 보시면 4 곱하기 1의 3제곱 4 곱하기 2의 3제곱 4 곱하기 3의 3제곱 4 곱하기 n의 3제곱 시그마를 가지고 얘네들을 표현하면 4 곱하기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의 k 3제곱 인거야 됐니? 더하기 6 곱하기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n의 제곱 n의 제곱 그러면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k 제곱 이야 더하기 4 곱하기 1,2,3,4 n까지 가죠? 4 곱하기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의 k 1이 몇 개? n개 그래서 plus plus n 여기까지 가시고요 얘만 냅두고 전부 다 2항시킬 거야 그러면 4 곱하기 시그마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의 k 3제곱은 일단 이거 전개하셔야 되겠죠? n 4제곱 플러스 4n 3제곱 6n 제곱 4n 플러스 1인데 뒤에 빼기 1이 있으니까 지워지고 다음 얘 넘겨야죠? 아, 얘 넘겨야죠?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인데 6이 곱해져 있잖아 넘어가면서 빼기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라고 나옵니다 다음 2분의 n n 플러스 1 4 곱했지 좌변 넘긴다 마이너스 2에 n n 플러스 1 n 좌변 넘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n 됐죠? 아이고야 아주 그냥 정리합시다 자 4차항은 여기 하나 있구요 3차항은 4n 3제곱 여기서 뭐 나오지? 2n 3제곱을 빼야죠? 그래서 플러스 2n 3제곱 자, 2차항 뽑아냅시다 6n 제곱 여기서 2차항이 3n 나오거든? n 곱하니까 마이너스 3n 제곱 마이너스 2n 제곱 그래서 n 제곱 4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n 그럼 1차항 없죠? 됐죠? 그럼 얘는 n 제곱으로 묶으니까 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니까 n 제곱에 n 플러스 1의 제곱이지 양변 4로 나누니까 정리 끝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 1까지 k의 3제곱은 4로 나눴다 4분의 n 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인데 얘는 누구의 제곱이냐 2분의 n n 플러스 1의 제곱이지 그래서 증명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거에 따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하세요 자,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1479번이에요 보세요 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5항까지 k의 3제곱 나누기 k 플러스 1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5까지 k 플러스 1 분의 1이야 자, 선생님 분수골은 안 배웠는데요 잘 봐 시작과 끝이 똑같단 말이야 k는 1부터 5까지 시그마가 똑같아 시그마가 똑같으면 둘을 다시 합쳐줘도 돼 이거 찢어놓은 거잖아 다시 합쳐놔도 돼 그럼 다시 합쳐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5까지 k 플러스 1 분의 k의 3제곱 플러스 1이 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약분이 되죠? 그리고 곱셈 공식에 의해서 남는 게 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그마 공식 갖다 쓰면 돼 시그마 k 제곱 6분의 n이 5잖아 그치? 5 5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니까 11 마이너스 k 2분의 n n 플러스 1 더하기 1이 5 곱해서 나가죠? 5 이래서 정답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40이죠 아니? 아닌데? 아씨 60에서 15 뺐지? 45죠 정답 45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보시면요 1480번도 잠깐만 눈으로 보세요 1480번이에요 자 시그마가 2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고 마이너스 시그마 2k 제곱 플러스 1이야 자 근데 물론 각각 계산해도 괜찮아 그런데 그거보다는 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로 똑같단 말이야 그럼 합쳐서 식을 좀 정리해주는 것 정도는 해줘야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공식만 갖다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잠깐만 1481번은요 어때요? 시그마 윗끝 아래끝이 어때요? 다르지요? 그럼 갖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 이렇게 해도 되잖아 k는 1부터 n까지의 뭐 예를 들어 여기는 k 제곱 마이너스 1이니? 얘랑 시그마 k는 1부터 n 마이너스 1까지 k 제곱 플러스 3이야 자 그냥 무지막지하게 계산하면 멍청이 잘 봐 이거 빼야 된 거잖아 야 그러면 응용은 해야지 잘 봐 3이 나가는 게 아니라 4가 바깥으로 나갈 거야 4가 시그마 바깥으로 나가면서 상수항은 어떻게 나간다고 그랬어 위에 거 곱해서 나간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위에 거 곱해서 4를 보낼 거야 그러면은 뒤에가 k 제곱 마이너스 1로 동일하게 되고 마이너스 1 4에 n 마이너스 1 이렇게 튀어나갔겠지 4가 나가면서 그치? 그럼 이제 여기랑 여기랑 어떻게 됐어? 똑같게끔 만들었지 내가 근데 뭐가 달라? 여기가 다르지 얘는 1항부터 n항까지고 얘는 1항부터 n 마이너스 1항까지야 그럼 누구남아? n번째 항만 남는다라는 거 이해가 가니? 그 다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자 n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n 마이너스 1번째까지의 합을 뺐잖아 그러니까 n번째만 남아야지 n번째는 여기다 n 대입한 거니까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해서 식을 계산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1487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연산해낼 수가 있게 되었느냐 우리가 지금부터는 시그마 뒤쪽에 다항식이 있는 형태에 대해서는 됐죠? 어떻게 한다?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나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이제부터는 공식으로 얘네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1487번 하라는 게 뭐냐 10의 3제곱 9의 3제곱 8의 3제곱 마이너스 7의 3제곱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2의 3제곱 마이너스 1의 3제곱입니다 됐지? 얘를 그냥 계산하면은 멍청한 거고 어떻게 해야 될까? 시그마를 거쳐가면은 계산이 우리가 공식이 있으니까 빠르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얘를 1항으로 보자고 얘를 2항이야 얘가 10항이겠지? 그래서 k는 1부터 10까지로 써주면 되겠지?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 1의 3제곱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k에 3제곱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건가? 아니지 틀렸지? 그래서 얘는 하나의 식으로 표현은 가능한데 좀 짜증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두 개로 찢을 거야 플러스만 있는 애들을 볼까? 뭐야? 2의 3제곱 4의 3제곱 6의 3제곱 8의 3제곱 10의 3제곱 얘네들은 플러스야 마이너스 9의 3제곱 마이너스 7의 3제곱 홀수 넘버인 애들은 마이너스거든 전부 다 마이너스로 묶어버려 1의 3제곱 3의 3제곱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전체 묶었어 그럼 이제 각각이 계산이 가능해지거든 얘 항의 개수 몇 개? 5개 몇 개? 5개 그럼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5개 일반항 2, 4, 6, 8, 10 뭐야? 2k의 3제곱 뒤에 거는 마이너스 뭐예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5까지 2k 마이너스 1의 전체의 3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각각이 전개해서 계산할래? 아니 왜? 1부터 5까지 1부터 5까지 똑같지? 다시 합치세요 합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합쳐서 연산하시면 됩니다 필기할 부분 필기하시고요 다음 유형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세요 시그마 뒤쪽에 다항식이 있을 때는 우리가 공식을 쓸 수 있게끔 3차식까지 나오고요 4차식부터는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다 있기는 해요 그것도 공식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지는 않아요 4차식부터는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되는 정적분을 응용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정적분을 응용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건 차지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 시그마 뒤쪽에 지수식이 들어간 경우야 시그마 뒤쪽에 지수식이 들어가는 경우야 한 예로 잠깐만 봅시다 한 예로 잠깐만 보시면 K는 1부터 5까지 3 곱하기 2의 M-1제곱 이렇게 들어갔어 그러면 얘는 지금 뭐죠? 일반항이 지수식이잖아요 일반항이 지수꼴이면 선생님이 무슨 수열이라고 얘기했었죠?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이거 등비수열이야 나열 한번 해볼까요? 1 넣으세요 3 더하기 2 넣으세요 3 곱하기 2 더하기 3 집어넣으세요 3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대체 3 곱하기 2의 네제곱 어때? 공비가 2짜리고 첫항이 3짜리고 항의 개수가 5개인 등비수열의 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지수꼴은 어떻게 한다?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쓸 겁니다 등비수열의 합공식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써봅시다 r-1분의 a의 r의 n제곱-1이 공식이었어요 또는 1-1로 갖다 쓰셔도 된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수식을 보면 거기서 빠르게 첫항과 공비를 캐치를 해나가야 된다고 캐치를 빠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3항까지 3 곱하기 2의 2n-1제곱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이거 언제 늘어뜨리고 할 필요가 없다 늘어뜨리는 거 아니야 늘어뜨리는 게 아니라 바로 연산 들어가야 되는 거야 첫항 누구? 1집어넣어서 찾는 거야? 6 공비 누구? n 가리고 2의 제곱이니까 4야 그래서 4-1분의 첫항의 4의 항의 개수 3개 3제곱 마이너스 1 끝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지수골은 어떻게 한다?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응용해서 계산을 한다는 얘기야 됐죠? 여러 가지들을 배우게 될 거야 이제는 너희들이 등차수열과 등비수열만의 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유연해지게 된 거지 1492번을 보겠습니다 1492번을 보시면요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2의 k제곱 더하기 5k-1 자, 괄호 있고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갈라줘야 되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2의 k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5k 이렇게 다 갈라주는 거야 마이너스 1은 5 곱해서 나가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각각이 연산대로 가면 되겠죠 얘는 지수골이잖아요, 뒤에가 뒤에가 지수골이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응용합시다 공비 2 첫항 2 그래서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항의 공비의 항의 개수 1부터 5까지니까 5개 더하기 5 곱하기 뒤에가 다항식인 k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2분의 n n 플러스 1 끝났습니다 연산만 해주시면 돼요 완성시키세요 1,50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00번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익히 할 수 있는 문제일 테니까 그냥 1,500번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1,500번입니다 문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열 an에 대한 an이 n에 n 플러스 1이래 n제곱 플러스 n이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시그마 k는 11서부터 15까지 ak의 값은 계산하는 방법이 한 가지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한번 아마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라고 낸 문제 같아 자, 봅시다 여러분들 배워야 되는 부분은 이거야 k는 1부터 15까지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빼시면 되는 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를 빼면 돼? 11항서부터 들어가고 싶은 거잖아 어디까지 빼면 돼? 10까지를 빼면 되겠죠 그것에 ak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서부터 15까지 ak k제곱 플러스 k 빼기 시그마 k는 1서부터 10까지 ak k제곱 플러스 k를 그냥 빼시는 거 연산하시면 됩니다 자, 써봅시다 자, 써봅시다 6분의 15 16 31 더하기 k는 2분의 n n n 플러스 1 마이너스 6분의 10 11 21 k도 빼야 되죠 2분의 n n 플러스 1 연산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근데 이런 거 보통 얘들아 연산할 때 멍청하게 그냥 갖다가 약분해서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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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서 계산하지 말고 공통인수로 묶는 거 되게 활용을 해봐 얘네들이 6으로 통분해서 묶었어 그러면은 15 곱하기 16으로 묶이고 여기서 31 나오고 여기서 3이 나와 이렇게 정도는 연산은 해야지 여기도 마이너스로 묶고 6분의 어떻게 묶여 10 11이 공통인수로 묶이고 앞에서 21 나오고 뒤에서 3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묶어가면서 연산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약분 처리하시면 됩니다 산소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하세요 아시겠지요? 다음 근데 얘 이렇게 연산 안 해도 된다? 잘 봐라 얘 다시 ak가 뭐야? 아이고 k로 바꾸셔야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럼 얘 결국에는 뭐야? 11의 제곱 더하기 11 더하기 12의 제곱 더하기 12 더하기 이런 식으로 나열되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이거 항의익수 몇 개야? 11 12 13 14 15 5 5개야 5까지로 바꿔 그럼 11을 집어넣는 대신에 어떻게 집어넣으면 되겠어? 11이 k에다 1 넣으면 11이 되어야 되거든 뭐가 되면 돼? k 플러스 10의 제곱 맞니? 더하기 k 플러스 10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그러면 다항식 정리하고 연산하면 되잖아요 그쵸? 못하라고 그래요 이게 더 나아요 이게 더 나아요 이것도 식 정리하잖아 거의 비슷하게 나와 또 알겠니? 얘 두 줄로 끝났잖아 얘 이제 여기서 연산하면 똑같이 나와 이거 똑같이 나와 어차피 넘어간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1502번 보겠습니다 자 1502번이에요 첫 장이 마이너스 10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있대 그랬을 때 그 수열에 k는 5부터 10까지의 ak를 거래 자 이것을 연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그냥 이렇게 해도 돼 a5에서부터 a10까지의 합이잖아 얘도 물론 이렇게 빼는 형식 가능합니다 1항부터 4항까지를 빼면 되죠 시그마 1부터 4항까지를 빼면 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냥 얜 등차 수열이니까 1차니까 10거든 a5가 누구겠니 a5가 누구겠니 5항이 누구야 첫 항인 마이너스 10에다가 첫 항인 마이너스 10에다가 공차를 몇 번도 해요 4번도 하죠 그래서 얼마야 2야 그러니까 연연히 하지마 물론 이거 시그마 아까 공식이 있었죠 그냥 그거 쓰셔도 괜찮아요 그거 쓰셔도 되는데 난 이게 더 편해서 그냥 난 바꿔 이렇게 a10은 누구겠어 마이너스 10에다가 공차인 3을 9번 더 하죠 17이에요 이거 항의 개수 몇 개예요 10개에서 1부터 4까지 4개를 뺐으니까 6개지 2분의 항의 개수 첫 항 마지막 항 끝 이렇게 계산해요 난 그냥 이게 훨씬 낫 이게 훨씬 편리해서 나는 자 계산하시면 얼마죠 19 곱하기 3이니까 57 정답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국한되지 말고 공식에 연연히 하지 말고 넘어가게 1507번 잠깐 보실까요 문제 잘 냈어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나 공부할 때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기 최다 빈출 왕 중요도 체크되어 있는 문제들 있잖아 문제 번호 옆에 그 문제들 좋으니까 잘 봐 자 a3는 3입니다 등차수열이라고 그랬죠 a10은 24입니다 의미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것을 공식 가지고 연산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 파악이 더 중요해요 자 이거 어떻게 될까 잘 봐 나열하자 1집 언어 뭐야 a2 더하기 2집 언어 a4 어? 짝수 넘버링들만 나와 a 50 들어가니까 얼마야 100이지 거기서 거기서 빼래 누굴 빼냐 어떻게 돼? 1집 언어 뭐야? a1 2집 언어 a3 뭐야? 홀스 넘버들이지 50 집어넣어 50 집어넣어 99야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3이고 24예요 공차랑 첫 항 첫 항 찾읍시다 a3를 바라보지만 a3는 뭘로 보여야 된다? 등차수열이랬으니까 a 플러스 2d 그게 3이야 a10을 바라보지만 a10은 a 플러스 9d 그게 24야 변변 빼니까 마이너스 7d 3에서 24 빼니까 마이너스 21 공차는 3이야 공차가 3이니까 첫 항인 a는 마이너스 3이야 그거 알았잖아 찾자 a2 얼마? 0 그치? 근데 공차가 여기 수열에서는 공차가 얼마가 나와? 공차가 2d가 공차야 2개씩 건너뛰니까 그치? 공차가 얼마로 나와? 공차 6이야 그치? 얘 몇 번째 항이야 아니면 그냥 찾아 자 여기 찾아 a100은 원래 a수열에서의 100번째 아이거든 여기 안에서는 50번째지만 전체에서는 100번째야 그럼 얘는 첫 항인 마이너스 3에다가 공차인 3을 몇 번 더해? 99번 더하지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 a1이 얼마예요? 마 3이죠 얘는요 첫 항인 마이너스 3에다가 공차인 3을 98번도 하나이죠 각각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자 2분의 첫 번째 괄호 항액에서 50개 첫 항 마지막 항의 합 됐니? 3 곱하기 98은 얼마냐? 8 3 24 2 9 3 27 294 그치? 그래서 294 빼기 2분의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까지 안 가도 되는 거였거든 일단 풀고 보여줄게 잘 봐 첫 항과 마지막 항의 합 어떻게 돼? 3 곱하기 98 294에서 6 빼야 되는 거죠? 6 빼니까 얼마니? 294에서 6 빼니까 항의 50개 288이죠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걸 못하러 이렇게 계산해 잘 봐봐 자 여기까지는 영상에서 보시고요 다시 잘 봐봐 공식의 연연에서 숫자 숫자 장난치는 거 말고 이렇게 보자고 괄호를 다 풀었어 괄호를 다 풀어버렸어 그럼 얘 뭐가 돼? A2 마이너스 A1 되죠? 됐죠? 더하기 그 다음 뭐 돼요? A4 마이너스 A3 되죠? 이해가 가셨어요? 됐니? 그러면은 A100 마이너스 A99 근데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지? 이거 뭐 나와? 공차 A2에서 A1 뺏으면 공차 나오겠지 공차 얼마? 3 공차 3 공차 3 그럼 공차인 3이 몇 번 나와? 50번 정답 150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 다시 한 번 얘기한다 아 물론 일반항 구해서 일반항 구해서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돼요 야 이거 A의 2K로 그냥 직접 연산도 가능해 잘 봐 A의 2K 구해볼까? A의 2K네 지금 위에서 AK를 구해보면은 첫항 K 마이너스 1의 공차 이거거든? 정리하니까 3K 마이너스 6이야 그럼 A의 2K는 누구게 했어? A의 2K는 누구게 했어요? 여기다 2K 집어넣으시면 되잖아요 6K 마이너스 6이고요 A의 2K 마이너스 1은 누구게 했어요? 2K 마이너스 1 집어넣잖아요 6K 마이너스 9에요 그거 그냥 집어넣어서 연산해도 괜찮아요 집어넣으면 다항식 다항식이잖아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아 그런데 이게 훨씬 편하지 않냐 의미만 이게 머릿속으로 된다라면 니네들이 의미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시그마의 의미파악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유형 7번까지 하고 오늘 끝낼게요 특별한 개념은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응용한다 그것도 보여줄게요 1516번 1516번 볼게요 1516번을 보겠습니다 1516번이에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죠 그랬을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의 k 마이너스 알파 k 마이너스 베타 이것의 값을 구하래 잘 봐 좀 약간 눈치는 있어야지 이거 전개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 대입할 거지 그렇게 하지마 야 얘가 누구니 얘가 알파 베타가 두 근인 2차 방정식이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라고 되는 거 아니야 됐어 이 식이 인수분해 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는 뭐야 이 식에다가 k 대입한 거지 이 식이 얘잖아 그럼 얘는 뭐야 이 식에다가 k 대입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 전개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 대입하면 어차피 아마 이 식이 나올 거야 여기다 k 대입한 식인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몰라도 푸는 거지 얘는 어차피 이거에다 k 대입한 식 그래서 구한 거니까 이제 공식 쓰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유형 7번까지 끝냈고요 자체 교제 선생님 다시 얘기한다 과제 뭐야 자체 교제 등비수열 단어 다 풀려 있어야 되고 다음 마플 시너지 서술형 1등급 유형 7번까지 아니 앞에 단어 등비수열 단어 서술형 1등급 그 다음 플러스 이거 유형 7번까지야 과제 과제 안 한 사람들은 과제가 많을 거예요 영민아 그리고 너 교제 안 된 부분 다 채워와 야자 하면 시간 많을 텐데 그때 좀 해 교제 점검합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고마晚上 3번까지 5번까지 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